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 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 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화내지 말고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안녕 othes